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관열사TV 장산호랑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일요일날 제가 1061회차 후기방송 및 1062회차 로또 착관열사 동행 꿈의 호수 현실의 3수를 올려서 여러분들과 아침에 일요일날 바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 제가 밀고 땡기기 칠판에 있는 꿈의 호수 현실의 3수로서 또 사각형 안에 값진 숫자를 다 투입을 시켜서 밀고 땡기기 15개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자동반자동은 로또 재판소 TV에 장산로또 방에 들어가시면 자동반자동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걸 상고하시고 자 착관열사 장산호랑 이세비 채널에서는 오로지 칠판에 있는 수로서 밀고 땡기기 또 칠판의 꿈의 호수 현실의 3수로서 정조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칠판을 먼저 한번 보시고 제가 15개 밀은 거를 공유를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062회차 로또 착한열사 동행 꿈의 호수 7번 27번 303840에서 현실의 3수 421810 예비수 17133119로서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팔수완박으로서 농협 꼭 입성할 수 있도록 착한열사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칠판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만 믿고 반만 반은 믿지 마십시오. 딱 올인 해가지고 번호가 또 안 나오고 이러면은 원망을 하고 이러시는데 자기가 침이고 오락이라 생각하세요. 어째도 착한열사와 동행 칠판을 안 보셔도 5천원 만원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웃자고 올린 거니까 너무 여기 올인 해가지고 또 번호가 안 나오면은 또 저를 원망하고 욕하고 막 이런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꿈의 호수 현실의 3수를 밀고 땡기기 한 것을 바로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15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060회차 로또 착한열사 동행 밀고 땡긴 걸은 수입니다. 칠판에 있는 꿈의 호수 현실의 3수 사각형안의 4수 12수를 다 대거 투입을 시켜서 밀고 땡기기 했습니다. 지금 43, 41같은거는 40분을 밀고 또 42분을 밀어가지고 번호를 생성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번째 다섯개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1060회차 로또 밀고 땡기기 편입니다. 두번째 다섯개음 11, 13, 17, 18, 3, 1, 4, 3 자 여기서 11번같은 경우에도 현실의 3수에서 10분을 올려놓은 것을 한 칸 밀어서 11번을 만들었습니다. 18번은 안 밀고 그대로 갔습니다. 31번도 사각형안의 숫자 안 밀고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쭉 잘 보시고 제가 밀고 땡기기를 했지만은 1분은 밀고 1분은 그대로 간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세번째 다섯개임 들어가겠습니다. 세번째 다섯개임 자 세번째 다섯개임 또 7번은 그대로 칠판에 두고 19번도 그대로 두고 10 자 30번을 땡겨서 29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1번은 그대로 갔습니다. 자 4143 한 칸 땡기고 42번은 밀었습니다. 또 4143 나왔죠. 자 그러면은 세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자 잘 보셨죠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지난 일요일날 아침에 후기방송 및 1060에 자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칠판에서 8수 사각형 4수를 밀은 20게임을 제가 바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단기 보십시오. 자 그래 총정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자 칠판에 지난번에 올린 밀고 땡기기 안엔 그대로 칠판에 있는 수 그대로 올린 겁니다. 자 총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기에 땡기고 여기로 붙이겠습니다. 자 종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총정리 자 다섯개임을 단디 보시고 자 꿈의 호수 현실의 상수 두번째 다섯개임입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자 세번째 다섯개임입니다. 세번째 다섯개임 세번째 다섯개임입니다. 자 반자동은 제가 실수로 해서 다섯개만 마킹을 했는데 반전상에 사장님이 한개 찍어줘가지고 반자동을 넣어준겁니다. 자 그럼 우에서부터 다시 쭉 자 밀고 땡기기 정조합 밀고 땡기기 정조합입니다. 여러분 자 보셨죠 또 여러분들께서 몇 분이 좋은 번호 있다 보내주시면 제가 10개임 정도는 더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번호가 안주 안오네요. 오는걸 보고 제가 무기여일 정도 취합을 해서 다시 좋은 번호 갖고 10개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1번 채널은 착한율사 장산오랑이 이세협 채널이고 로또 재판소 장산노또 로또 재판소 우태시 편에 자동 반자동 또 쇼터 총정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시려면 우태시 편에 보시면 총정리로 쭉 쇼터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 점을 보시고 항상 대박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소식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